1.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예복을 지음으로 인해서 성막에 관한 모든 것을 완성하고 모세가 점검함으로 인해서 마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막 울타리와 성막, 번제단과 물두멍, 금초대와 떡상과 분양단, 휘장과 속재판과 그룹을 포함한 언약괴 이 모든 것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제사장이 입을 예복을 만듭니다. 이것을 기록한 39장에서 특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1절과 5절과 7절과 21절과 26절, 29절, 31절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과 5절과 7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5절입니다.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7절입니다.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세 구절에서 공통된 부분은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입니다. 이 말이 39장에서 무려 7회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과 42절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32절과 4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4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며 32절과 4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고 마지막 43절에 이러한 모습으로 피날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3절입니다.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 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된 것을 확인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10편 1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10편 1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10편 1편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오늘 출애국길 39장에 명하신대로 다 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대로 그리고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여 복을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여 복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말하는 축복 그리고 10편 1편에서 말하는 이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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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